두번째 만남에 양양여행을 많이 내려가신거에요 그럼요 무릎바닥에 담아야죠 운동 몇년차신가요? 멋있다 연차 썼는데 대표님 만나는 사람 불편하다 불편해 여신이다 안녕하세요 안미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양양여행을 갑니다 두번째 만남에 양양여행을 수영복 준비하셨나요? 무슨 수영복 준비하셨어요? 저 약간 하얗고 파인거 저는 그냥 가릴만한거 가릴만한거 웃기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가평 쿨아프 나 좋아하는데 예쁘님이 시킨 태오리감자 그녀의 픽 바꿨어요 갈떡갈떡으로 요거 아 역시 단백질 챙기는 그녀 소스 진짜 조금 뿌려먹고 역시 역시 운동이 막 부렸는데 막 부렸는지 ㅋㅋㅋㅋ 핫하네 아니 여기에 헬스장 있는데 오늘 피지컬 갤러리 12시에 온다고 오 HDS 계정에 올라왔대요 와우 덕질해야지 개멋있어 많이 내려가시네 왜 그러냐 무릎바닥에 다가야죠 이렇게 하려나? 어 아기 새처럼 하면 되나요? 저한테 날려오면 안돼 이거 맞나요? 오 오 오 대박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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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가벼워? 로우가능?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잘 안돌아가 손 안에서 돌리는거구나 아 그럼 손 다치겠다 쟨으로 운동하는 쪽 운동 몇년차신가요? 효과가 잘 어울렸어요 멋있다 챌린지 하면 드리는 맥주잔이랑 치솟치고 맥주잔 오늘 먹을게요 이거는 저희 엠바서더 사월이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헬스장이네 너무 예뻐 어머 선신총으로 찍어줘 상여자다 상여자다. 진짜. 멋있다. 이거 찍고 있었는데. 수영하고 싶다. 빨리 멋있어. 뛸 거야? 뛸게. 미쳤다. 유튜브 찍어. 기가 파인이네요. 아 이게 어쩐 일이세요? 놀러 왔어요. 몇 시 전에 전화 촬영하지 않아? 맞아. 연차 썼는데 대표님 만나는 사람. 불편하다. 불편해. 킹 무릎춤 이런 거 있다가. 갑자기. 서우리 춤. 아 기뻐서우리 춤이잖아. 이유배. 유미야 2년 만에.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오. 예약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비교. 엄청 좋다. 엄청 좋아요. 바다가 바로 보인다고요. 바라가 바로 보인다고요. 바라 소리 너무 좋다. 벗은 좋은 맛. 빨래하면 되나요? 오. 빨래 안 해. 잘한다. 예뻐요. 예쁘다. 여신이다. 아 뭐지? 항상 뭔가 꺽낸 걸 잘하는 분. 진짜 좋아. 유연해. 이제 왜 물에 안 접고 사진 찍으러 가는 법. 이게 플러스의 삶 아니시네. 나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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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도 접고지를 한 번 뱉을 것 같아. 호흡을 더 뱉으면서. 호흡을 더 뱉으면서. 호흡을 더 뱉으면서. 호흡의 수영 교실. 누굴 차? 수영을 배워봅니다. 빵. 빵. 뭔가 크로스 픽 같은데. 아 내려가는데. 빵. 수영. 나 안 뜨는데? 다리가 진짜 길어. 아니요. 다리가 진짜 길어. 진짜. 약간 날씬 난 예쁜 개구리. 엄청 길어. 바나나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계속 넣어야 돼. 입에. 알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바나나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바나나킥을 밀크쉐이크에 뿌려서 먹어라. 바나나킥이 알려줬어요. 맛있다. 역시 과자 꿀맛. 고데기가 두 개인가요? 이거는 뿌리 볼륨을. 이거는 탄 고데기. 꿀고데기는 생략했어요. 뿌리 볼륨 고데기 탐난다. 보여줄까요? 예. 예선생님을 따라. 이쪽으로 오시죠. 뿌리 볼륨을 살리는 부분을 보러 갑니다. 원래 이거랑 이 드라이기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막 하잖아. 그거를.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거지. 넣고. 움직여요? 헐. 움직여. 헐. 근데 이건 오늘은 볼륨 살리는 용은 아니고 이. 난 뿌리가 위로 나서 얘를 내리는 용이야. 원래 저걸로 하는데 이해로 할 거야.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려. 이거 좋아. 우리 엄마가 샀어. 샀어. 엄마 돈으로 산 거 다 줘. 머리 떴던 거 이렇게 내려가 차. 왠지 소터도 머리를 만져야 할 것만 같다. 난 할 게 없는데. 아무리 불려.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보겠습니다. 경아 좀 눌러.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뭐 좀 귀엽게 해주세요.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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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잘 된다니까? 오.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협조쿠. 이거 한 번. 그렇게 스켜봤데요? 두고 두고. 두고 그러고 계신데. 삼겹살. 제가 스스로 잘못 여겼겠어요. 바베큐가 안 된 데를 예약을 해가지고. 고기 구워먹는 데 실패하고 외식합니다. 네.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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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막창 2개, 갈매기살 1개! 갈매기 1개! 그다음 비빔면 1개! 된장찌개 1개! 된장찌개 1개! 저를 입으신다! 네! 왠지 띵직스러워요! 오오오오오! 강이다! 맛있는데!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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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진짜 잘 먹었다! 맛있어! 맛있어! 토토와! 잘 먹는다! 응! 잘 먹는다! 진짜 잘 먹었다! 나 아까 말했잖아! 엽떡, 치킨은 혼자 다 먹는다! 이거? 센시티브? 뭔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 칫솔을 왜 고르고 계시죠? 저희 셋 다 칫솔 안 가져와가지고 아주 공조롭게! 마치! 괜찮다! 그치? 좋아! 프로틴 칩이야! 아! 프로틴 칩이래 언니! 우리 프로틴에 흥분한 거 알지? 프로틴? 나 저거 설렜어! 오! 역시! 술이지! 으르네! 술 되게 잘 먹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나 술도 잘 먹어! 잘 먹어요? 응! 참는 거야! 진짜? 진짜 스타일 맛있을 때는 나 와인 2병 혼자 먹어볼게요! 짜요! 짠! 짠! 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꿈! 여기도 짜네! 짠! 짠! 씻고 왔어요! 씨도 예쁘다! 에이!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 생각고 얘기해! 그래서 요리는 살짝 우울했어! 요즘은 유튜브 하고 나서 유튜브 영상도 뭔가 그냥 편한 날만큼 계속 올랐는데 그래서 그 다음 뭘 사고 싶지? 뭐 뭐 이래 되면 집을 사고 싶어서 집을 샀어! 그럼 그 다음은 몰라! 집을 둘째 셋째 넷째 사면 뭐가 의무가 있어? 약간 이런 게 들어서 아! 재밌게 살고 싶은데 근데 뭔가 걸리는 게 없으면 여유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필요한 거는 돈이니까 지금 이제 맞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보는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너무 예뻐 응 유튜브 편집하느라 9시간 반잔데 지금 9시간 반잔데 대단하다 2면이 스토 марта 안에서 사과 해산물 외국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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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